자 이번에는 툴 사용방법 설명해 드릴께요 자 우리 예전에 선택자 배웠어요 근데 이게 얘네들 선택자로 코드 코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div 꺽쇠하면 뭐에요 div 자식의 ul에 li죠 이렇게 쓴 다음에 부모자식 관계인거죠 div 밑에 ul있고 ul 밑에 li있는거죠 이렇게 하고 탭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자동완성이 되요 그래서 여기 뭐 데이터 넣으시면 되요 여기 뭐 했죠 div 밑에 ul 밑에 li 뭐 이런식으로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완성되구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거 해볼까요 div 플러스 p 플러스 bq 하고 탭 눌러보세요 아이고 뭐야 자 이렇게 자동완성되요 뭐야 이거 플러스는 뭐야 div 다음이라 그랬죠 자 다음거 한번 해볼게요 ul 밑에 ul 밑에 li 밑에 별이 어디갔어 별하고 5 하고 탭 눌러보세요 곱하기 5 하면 5개 생기는거에요 아이고 망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왜그러냐면은 화면전환이 이게 이게 단축키가 다음에 할게 잠깐만요 이거는 뭐였지 ul 밑에 li 곱하기 li 곱하기 5 했죠 자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l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거 이런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게 단축키가 원래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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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방향키에요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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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인텔 내장그래픽 이랑 겹쳐요 인텔 인텔 이거 맞나 인텔 내장 그래픽 이랑 겹쳐서 시프트 시프트 아니고 알트죠 컨트롤 알트 마이안키 하면은 이 내장 그래픽이랑 겹쳐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프트를 추가하세요 그래서 방향키 하면은 컨트롤 시프트 알트 해가지고 방향키 하면은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esc 누르면 밖으로 나오구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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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 시프트 세개 누르면 이게 뭐 세개 누려지냐구요 방향 이게 키보드 안좋은건 안눌려질수도 있어요 다중입력 안되는 키보드는 안될수도 있어요 내 키보드는 비싼거라서 내 키보드는 비싼거라서 돼요 다들 내 농담처럼 비싸다고 얘기하면 진짜 농담인줄 알아요 진짜 비싸요 위집에서 제일 비싼게 내 키보드에요 넌클립 맞춰봐요 30만원 그거보다 비싸요 50만원 그거보다 싸요 거기까지 8천원 근데 만원짜리 쓰세요 만원짜리 만원짜리 삼성 키보드가 짝인거 같아 하루에 하나씩 버려요 한달에 하나씩 그러면 몇년 30개는 살거 아니에요 키보드 추천해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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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한거 말고요 첼리 키보드가 싸고 좋은거 같아요 기계식 첼리 10만원대에 살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청축 추천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혼자 쓸 때만 쓸 수 있어요 너무 시끄러운데 오 근데 뭐 기계식은 기계식 키보드는 청축 아니면 굳이 기계식 키보드를 쓸 필요가 있나 난 그 생각 그러니까요 굳이 아니 내가 보기엔 기계식 키보드는 청축 아니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청축 아니면 그냥 넌클릭을 쓰시는게 훨씬 나을거 같아요 청축 집에서 쓸 땐 청축 추천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써드릴게요 기계식 청축 첼리 첼리인가 근데 이거 뭐 혼자 집에서 코딩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시끄러워요 엄청 엄청 시끄러워요 PC방에 있는거 청축 없을거 같은데 PC방에 있는 기계식은 사구력이 계시기여가지고 딱히 일반 키보드가 난거 같아요 제 소견은 그래요 그리고 좀 조용한거 원하면 넌클릭 키보드 추천해드려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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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인이 경력한 5,6년 이상 안됐으면은 그냥 일반 키보드 사세요 삼성 키보드 쓰세요 왜냐면 타자 칠일이 많지 않잖아요 첼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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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가 이게 15만원대일거 같은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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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이상 할거에요 그래서 한 5년차 이상 되서 본인이 손에 통증이 느껴진다 할 때 그러면 좋긴 한데 이게 모르겠어요 초창기 땐 그게 딱히 필요없어요 본인이 프리 정도 할 능력이 됐나 본인들 타자 쳐야 얼마나 쳐요 별로 안치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경력되서 자기가 프리한다고 생각하면 키보드 먼저 사시는게 나을거에요 완전 힘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만원대잖아요 만원대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게 별로 안쓰니까 충분한거에요 이게 키보드 많이 쓰면 만원짜리 쓰면 고장나요 금방 고장나요 1,2년 못 버텨요 근데 기계식도 좀 고장 잘나요 얘는 그래도 5년은 버티는거 같아요 넌클릭은 거의 고장 안나요 타자 암으로 해야죠 초창기때는 뭐 키보드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이거 써도 충분해요 자 얘기해 드렸구요 다른것도 살펴봅시다 이거 컨트롤 시프트 한 다음에 방향키 하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다중 선택이 되구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이구 뭐 이렇게 됐어 ESC 누르면 빠져나오구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입력하면 한번에 들어가구요 한번에 지우고 싶을때도 이렇게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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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해도 되구요 다중 해가지고 딜리트 키도 한번에 지워지고요 이게 알트 알트 시프트 알트 시프트 플러스 방향키 복사되어 복사되어 음 나도 맨날 까먹어요 안쓰니까 맨날 컨트롤 플러스 엔터 다음줄 이동 컨트롤 c 컨트롤 v는 다 알겠죠 있으려나 있으려나 컨트롤 c 복사죠 컨트롤 v 붙여넣기 요즘 뭐 기계가 코딩 하죠 뭐 컨트롤 x 잘라내기 뭐 이정도 컨트롤 컨트롤 엔트 뭐냐면은 여기 작업하다가 다음줄 가고싶을 때 있잖아요 컨트롤 눌러가지고 엔트하면 다음줄로 이동해요 뭐 단축기 뭐 처음엔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써버릇해야 쓰세요 안 써버릇하면 평생 안 써요 잘 Richard 허허허허 그 뒤로 가기가 컨트롤 Z가 뭐잖아요 컨트롤 Z요? 네 그런데요 근데 앞으로 가기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뭐라고요? 컨트롤 Y 컨트롤 Y요? 컨트롤 Y요? 컨트롤 Y요? 뭔 소리에요? 컨트롤 Y가 뭐에요? Z가 실행 실행되어 컨트롤 Z 컨트롤 Y 뭐야? 컨트롤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컨트롤 Z 실행 취소? 아 뜨던거네요 써줄게요 컨트롤 Z 실행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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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만 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노가다로 하시면 되죠 독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거의 뭐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했지만 어휴... 내 실무 가서 정말 내 사수가 거의 초임 때 사수가 3벌식의 자판을 자기가 다시 세팅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타자가 일반 키보드는 아니고요 장난 아니에요 아무도 터치를 안해요 자 그래서 뭐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그런데 처음부터 뭐 이거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근데 안 쓰면 이게 안 써져요 저도 강의하느냐고 한 달만 안 쓰면은 다 까먹어요 뭐든지 한 달만 그러니까 본인들 잘 관리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틀이 잡혔다 싶을 때 단축키를 써버릇 하세요 안 쓰면은 말했지만 너무 차이가 커요 차이가 평상시 잘 몰라요 급할 때 그리고 근데 저는 일일이 다 타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단축키나 이런거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쓰다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애절에 시스템 점 아웃점 프린트 LN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 면접 보러 갔는데 펜으로 써서 내려요 출력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출력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자동완성으로 하니까 자 실행 복사 이렇게 됐고요 붙여넣기 다 됐죠 아까 실행 취소 있다고 그랬죠 컨트롤 Y 실행 취소 맞아요 예? 아 그래요? Y는 뭐예요? 월메요 키보드 씨로고 시발통을 돌리는 거 자 이렇대요 뭐 이정도 이정도만 알아도 뭐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 다중완성은 본인이 힘들 거예요 자 다중 선택까지 이정도만 알면 뭐 크게 필요 없고요 자 나머지 좀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ul li.item 곱하기 곱하기 아 곱하기 오 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냥 복사해서 밑에 또 작업해 볼게요 자 li 하고 얘 밑에다가 중과로 하고 메뉴 달러 해볼게요 달러 어디갔어 탭 하고 탭해 볼게요 탭해 볼게요 탭해 볼게요 탭해 볼게요 tg 탭 탭 탭 탭 정 탭 그만큼 1234 증가가 됐죠 달러 대신에 딴거 써도 되던데 달러 대신에 샵 써도 되요 ul 밑에 li.i 그냥 곱하기 3 밑에 가로열고 좋아하는 그냥 example 그리고 샵 해봅시다 어이 날라갔네 이렇게 해가지고 탭하면 어이 샵 안되는데 자 저 원 씁시다 달러 샵 된다고 돼 있는데 안되네 잘못 썼나 자 안되는 걸로 합시다 달러 대니까 그냥 달러 뜹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 저장하고 또 새로운 거 열어봅시다 다음 거 합시다 자 정리가 됐나요 자 94 bootstrap.html 또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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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카페 아니 카페란에 더블 쓰리 스쿨 가봅시다. 자 더블 쓰리 스쿨 왔구요 요번에 설명해 드릴 것은 부트 스트랩 에서 그리드 한번 봐 드릴께요 뭐 가장 중요한 예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드는 뭐냐면 우리 아까 뭐 했죠 아까 아까 보면은 이렇게 화면 하나의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div 를 몇 개 넣을 건지 결정을 했죠 이렇게 4개 넣기도 하고 크게 1개씩 넣기도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했었죠 자 그래서 부트 스트랩 4는 화면에 따라 어때요 이 div 가 어떤건 4개 어떤건 2개 어떤건 1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지금 해보셔서 알겠지만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트 스트랩 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화면을 총 12개로 나눴어요 12개로 나눠가지고 음 스판 4 하면은 하나의 div 가 4개 차지하고 그리고 4개 차지하는 애를 3개 넣으면 화면에 div 3개 생기고 이렇게 4개 차지하는 애를 하나 8개 차지하는 애를 하나 하면은 화면을 이렇게 1대 1로 나누고 6 6 넣으면 반반 나누고 이렇게 쉽게 화면을 나눠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드로 제공해요 그리드로 자 그래서 대충 내용을 보면 요래요 코드 한번 볼까요 자 대충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로우 하나의 div 묶음인 거구요 보통 큰 화면에서 화면 화면이 있으면은 요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싶은 애가 있으면 로우라고 기술해요 그리고 이 로우를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12개로 쪼개요 12개 그래서 첫번째 별에는 상황을 넣어요 화면 크기 그래서 현재 화면 크기가 뭔지 sm 뭐 작은 화면 lg 큰 화면 이렇게 기호를 넣어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3이면 3칸 그래서 얘가 3 3 3이면은 앞에서부터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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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하고 나머지는 비워두겠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무조건 한 화면에 하나씩 보여줘요 이렇게 3개가 쌓여서 보여줄 거에요 자 이거 뭐 설명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코드 보면 쉬워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첫번째 이 로우 테이블에서 요 한줄 한줄을 로우라 그러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컬 되있죠 우리 요거 하나씩 나누잖아요 TRTD로 하나씩 나누잖아요 얘를 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콜이 하나 둘 세개 있는 거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는 다음 부분에는 어떤 화면 크기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결정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은 576 이하구요 이하 화면에서 한줄로 보인다는 의미구요 SM은 576 이상에서 MD는 768 이상에서 LG는 992 이상에서 XL은 1200 화면 이상에서 보여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기엔 화면 내용을 적고 맨 뒤에는 이게 몇개의 컬럼을 차지하는지 아까 12시스템이라 그랬죠 1 넣으면 요만큼 DRV가 그려져요 2 넣으면 요만큼 그려지고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 봐드릴게요 자 같이 하면서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HTML5 선택해서 탭을 누르구요 자 부트스트랩 쓰려면은 어때요 우리 Get Start 가셔가지고 CDN 복사해와야 된다고 그랬죠 CDN을 복사합시다 요거 4개 복사해서 여기다 넣읍시다 헤더 밑에 넣읍시다 자 그 다음에 바디 붙여놓고 헤더 부분에 붙여놓고 바디 부분에 와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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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배웠던 것 좀 잠깐 해봅시다 어디갔냐 자 여기 div 보통 그냥 써도 되는데 어 우리 앞에 앞뒤로 좀 간격이 만들어진 그런 div 가 있어요 부트 스트랩에서 지원해주는 div 하신 다음에 클래스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테이너 이거 뭐 앞뒤 간격이나 뭐 그런거를 기본적으로 해놓은 div 가 있다가 그랬죠 플루이드 요 꽉 찬 거구요 짝 꽉 찬 div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뭐 공간을 잡은 거에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h1 태그 한번 써볼게요 h1 그래서 지금 하는게 우리가 어 컬럼 설명 컬럼 아 그리드죠 그리드 설 명 그리드 컬 설명 요 작업 하고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 p 하구요 컬 속성은 속성은 어 롤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갖는다 나눠 가진다 갖는다 갖는다 이건가 자 이렇게 해보구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줄 한줄 만들고 싶을때 로우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div 에다가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일단 요거 먼저 해놓고 다음 거 합시다 자 자 자 그러면 뭘 쓰면 된다 그랬죠 그냥 컨테이너만 쓰면 간격이 떨어져 요거 써가지고 왼쪽 오른쪽이 딱 붙은 거에요 요거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새로 고침 해봐요 기본 간격이 좀 떨어졌죠 컨테이너는 저렇게 앞뒤 왼쪽 오른쪽에 약간 간격이 있구요 화면 크기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간격을 바꿔줘요 저런 간격이 없이 작업하고 싶으면 요렇게 짝대기 플로이드 하시면 되요 자 그 다음에 한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예전에 막 작업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전에 작업한거 보면 위에 제목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어떻게 되요 요 밑에다가 메뉴를 넣었죠 그리고 그게 여러개 있었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자 그래서 고 메뉴 들어가는 한줄을 로우로 본거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div 클래스는 로우 자 이게 뭐 항상 한줄로 선택되진 않지만 안에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 여러줄로도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거에요 하나의 로우로 본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div 클래스는 컬 이렇게 하구요 스타일은 뭐 백그라운드 짝대기 짝대기 자 요렇게 쓴 다음에 뭐에요 뭐 적절한 색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안에다가 뭐 다른 데이터 점 콜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거 3개 3개 넣어볼게요 자 하나 일단 하나 넣고 하나 넣으면 뭐 당연히 나올테고 두개 넣고 한번 돌려봅시다 하나 둘 자 3개 넣었어요 3개 넣고 돌려보세요 알트비 아잉 알트비 어이 색깔을 바꿉시다 알트비 어떻게 돼요 자 로우를 하나로 잡고 세개가 노나서 들어가죠 자 한개 더 추가해보세요 얘를 밑에 하나 더 추가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개가 하나의 로우에 들어가죠 자 요런 시스템이에요 로우 안에는 이렇게 컬 들이 옆으로 쌓여요 10개 넣으면 10개 다 들어가구요 총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12개 이상 들어가면 아마 삐져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브라우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가 콜 시스템이구요 자 여기다 한번 숫자를 넣어봅시다 짝대기 총 10이라 그랬죠 10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뭐 3 얘는 4 얘는 4 하고 나머지는 그냥 콜로 해볼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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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려면 2 5 5 5 자 12개가 다 차니까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얘가 2, 5, 5 12개가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음줄에 혼자 다 차지해버렸어요 여기도 짝대기 2 해볼까요 자 2하니까 2개만 차지하고 있죠 자 이해 됐어요 어렵나요 자 얘가 로우 시스템이구요 자 로우를 하나 더 추가해봅시다 이거 복사해서 밑에 이렇게 로우를 추가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div.col.sm-3 곱하기 4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탭 눌러볼게요 아 탭 아 난 탭 안 눌러야지 중괄호 열고 콜 짝대기 sm 짝대기 3 하고 탭 이렇게 해볼게요 자 sm이 아까 뭐라 그랬죠 sm이 자 이렇게 콜 하면은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이렇게 sm 하면은 얘는 sm일 때만 이렇게 정의하는 대로 나와요 sm이 아닐 때는 콜로 나와요 콜 한줄씩 나와요 자 위에 아까 그 표에서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화면 크기가 있었죠 sm은 뭐래요 576보다 더 크면 sm이 적용돼요 작으면 컬이 적용되고 자 그래서 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딨냐 요거 있죠 이거 한번 실행시켜서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B 자 이렇게 뜨고 있죠 3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화면을 작게 해보세요 세로로 떨어졌죠 자 그래서 얘 뭐예요 5, 6, 7 보다 크면 요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 이하이면 콜 그 이하이면 무조건 한 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에 div 하나에 한 줄로 정의된 게 없으니까 정의된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같겠죠 요거랑 같겠죠 얘 뭐예요 지가 혼자 한 블록을 다 차지하죠 자 그래서 요게 있으면 큰 화면에서는 5, 7, 6, px 보다 큰 화면에서는 요대로 나오고요 여기 나온 대로 나오고 여기 써있는 대로 나오고요 아닐 때는 이게 없는 게 된 거죠 적용이 안 된 거예요 sm보다 작을 때는 세로로 쌓인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면 커지면 옆으로 붙겠죠 음 으응 음 자 이거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어 2개 지어 지운 다음에 여기를 4 대 8 해 볼께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음 여기를 4 여기를 8 자 어때요 여기 화면이 4 대 8 로 나라 나눠 졌죠 으 으 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개 2개 한번 추가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뭐냐면 1번 모든 모든 화면에서 자 이렇게 나오는 로우 하나랑 자 두번째는 sm 크기 이상 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하 에서는 세로로 나오는 div 로우 만들기 자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자 쉬었다가 해 보세요 그러면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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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요? 다 만들었어요? 시간 더 안 드려도 되죠? 됐어요? 안 됐어요? 여보세요? 자 다음 거 나가볼게요. 자 이번엔 웹사이트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보니까 쭉 봐 드릴게요. 좀 화면을 짧게 해야 되겠다. 화면이 너무 크니까 보기가 어렵네. 자 그리드 가봅시다. 밑에 그리드 있는데. 자 뭐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겠죠? 아 뭐 시간 드려야 돼요? 뭐 시간 드려야 돼요? 만들 수 있겠죠? 아까 거 아까 거 운용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 다 어디 갔어? 요런 요런 나머지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알 거 같아요. 자 요렇게 컬 컬 컬 4 하면은 모든 화면 크기에서 4 3으로 잡혀요. 모든 화면 크기에서 4 3으로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얘처럼 요런 모양 여기는 넘치고 여기는 넘치지 않죠? 잠깐만요. 이것도 버립시다. 여기부터 얘도 뭐 아까 한 거랑 똑같고요. 자 얘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로우 하나가 시스템이 12시스템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8개 잡히고 이쪽에 4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얘를 더 쪼개고 싶으면은 요 쪼갠 요 안쪽에서 다시 로우를 쓸 수 있어요. DIV로 그럼 요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크기 나누는 건 설명했죠? 콜 모든 화면이에요. 여기서는 576 이하의 화면이라고 돼 있죠? 576 이하 그 다음에 SM 576 이상 그런 식으로 화면 크기가 쭉 잡히고요. 자 요 점 노 구터스 얘를 추가하면 아까는 DIV에 좀 떨어졌는데 얜 바짝 붙었죠? 요런 박스가 된대요. 코드 볼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옆에 써주면 돼요. 클래스를 바짝 붙었죠? 요 로우에 로우에 써줬네요. 노 구터스 공간이 없어졌죠? 요 공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요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요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시ş 소상 토끼 시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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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나요? 자. 이거 한 번 더.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게요. 이거 로우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자. 컬이. 컬. 컬이 없으니까. 얘. 어떻게 됐죠? 컬이 없으니까. 세로로. SM보다 작은 화면에서. 세로로 두 개 나왔었죠? 하나 둘. 두 개 나왔었죠? 그리고 SM일 때는. 4 대 8로 나눠서. 나왔죠? 근데 SM보다 더 큰 화면에서는. 또 다른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계속 추가하면 돼요. 콜. 콜. 짝대기. MD. 짝대기. 6. SM보다 큰 화면이죠? 이거 두 개를 추가하면. SM에서는 4 대 8로 보이고. MD에서는 6 대 6으로 보일 거예요. 자. 이거 실행해서 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지금. 6 대 6. 인가요? 자. 어디 갔냐. 어디 있어? 세로 고침. 반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여볼까요? 세로로 떨어졌죠? 세로로 떨어졌죠? 맨 밑에 거 두 개에요. 맨 밑에 거 두 개. 떨어졌고. 좀 커지면. 어때요? 4 대 8이 됐죠? 근데 MD에 6 대 6 했죠? 화면이 더 커지면 위에 건 그대로 있는데. 아래 거는. 반반이 될 거예요. 반반이 됐죠? 그때 화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더 큰 화면일 때. 또 다르게 보여주고 싶으면. 아까 그 화면 크기 한. 요. 가운데 쓰는 부분들 있죠? 적절히 쓰시면 되구요. 하나만 더 해 봅시다. 컬. LG 짝대기 4. 더 커지면은. 또. 4 대. 8로 나눠봅시다. 그럼 또 화면이 달라지겠죠? 알트 B. 자. 요거 화면 더 키워봅시다. 반반대 있죠? 맨 밑에 거. 더 키우면. 다시. 원상태로. 4 대 8로 바뀌죠? 자. 그래서 그때그때 화면 여기. 기술해 주시면 돼요. 5 대 8. 네? 응. 고맙습니다. 정리하시길.